이게 맨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전국 최강 팔씨름 대회에 저희가 왔습니다 예! 자 이 게임은 얘들아 이렇게 옆에 아령과 샌드백을 치고 훈련을 해서 앞에 있는 이 일진 선생님 체육관 G 마피아 보스 챔피언까지 이기는 팔씨름 대회 게임이야 어 자 일단은 우리 먼저 해보기 전에 우리끼리 플레이어 배틀을 한번 해볼까 괜찮겠어 들어와 내 힘을 보여주지 과연 클릭 클릭해서 뭐야 미호가 해봐 이거 보통 아니라 야 또 뭐야 이 허적을 과연 누가 이길까요? 최강의 팔씨름 대회 우승자는 어휴 졌어 리아가 미호 승 됐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훈련을 시작해볼까 좋아 구독 이렇게 그립을 해서 내 손가락 악력의 힘을 키워야겠어 나도 나도 아니야 이 녀석 펀치로 힘을 엄청 늘리고 있잖아 우와 뭐야 저거 놀리면 펀치가 더 빠른가봐 난 펀치로 하겠어 저저저저저저저저 야 어 왔어 내 힘을 보여주겠어 김이야 들어와 바로 내 힘 보여주지 힘을 백이나 키웠다구? 개척했어 나 지금 엄청나게 쎈는걸 백 어머 이긴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힘의 차이 음 여맨이 좀 느리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얘 엄청 세네 500이랑 다르네? 힘 늘려야 돼 내가 발라주겠어 니 녀석이 엄청 추워 어 이거 펫도 있어야 더 세지나봐 펫도 한 마리 얻어봐야겠는데 오 이거 이거 승리의 점수로 패스하는 거였구나 자 펫하면 오픈 어우 호랑이 자 호랑이 펫도 끼니까 좀 더 강해진 느낌이죠? 나 얘들아 나 일진하도 도전해볼게 일진 들어와 일진 컷 클리어 다음 선생님 들어오세요 선생님 컷 어? 어? 체육관 PT 선생님 좀 강하지만 컷 마피아 보스 41만 이길 수 있어 이야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센데 얘들아 나 손가락 빠지겠어 이기지 마 손가락이 너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컷 도전하지 마 손에 있는 거 같아 훈련해야겠어 승리 점수로 이제 펫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에픽 펫 엄청 난데요 펫 세 마리까지 낄 수 있네 펫 한 마리 더 뽑아야겠다 펫이 있어야지 빠른 성장이 가능한 거 같거든 편하지 않아요 해볼까? 와 나 성장이 빠릅니다 펫 덕분에 엄청난 속도로 성장 중 아미나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나 엄청나게 세질 예정이니까 먼저 그렇게 세진다고 해서 겁이 안 나는 와 나 전설 펫이다 어? 거짓말이야 이건 예상이 없던 일인데 진짜야 전설 펫이야 나 봐봐 내 옆에 뭐야 뭐야 난 일반 펫만 두 마린데 나도 오호오호오호 멀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야 아니야 그런 소리 아니야 아무 소리도 아니야 잘못 들었나? 이러면 어우 맛있어 열심히 근육이나 키워보라고 여민이도 전설 나왔다 와우 힘이 오르는 양이 달라 나만 안 되겠어 이걸로 만족을 못 하겠어 펫을 한 마리 더 뽑아야겠어 패드 오픈 신화 신화 어? 좋은 건가? 신화네 오우 오우 더 좋은 거야 전설 보다 좋은 거네 어? 아니 왜 이렇게 운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 아까 현질 해가지고 보너스 주시는 건가? 어? 오우 한번 좀 쳐볼까? 아우 저 엄지가 죽죽 오른다 야 어? 어? 미아야 너 힘 왜 이래? 어? 어? 어 나 승리 지수가 더 있네 하나 더 뽑아볼까? 과연 전설 컷 왜 나만 아니 전설 왜 이렇게 잘 떠 버그다 버그 나도 모르겠어 창규 와우 키움치 오르는 양이 달라졌어 쭉쭉쭉쭉 오르는구나 그냥 왜 나만 자 경기장에 입장해 주세요 들어와 들어와 김리야 들어와 네 들어와 안녕하세요 이거 뭐야 햄 뭐야 어 저 저 밀어 봐 한번 밀어봐 어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다야? 휴 미세요 클릭해 봐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안돼 더 쎌서 돌아와라 아 더 쎄서 돌아오겠다 자 다음 경기는 5분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돼 이번에는 챔피언과 배틀이를 해서 더욱 강해지는 방향으로 얘들아 긴장하는 게 좋아 자 이제 챔피언도 1초 컷이라고 나 좀 강해졌을지도 힘의 차이를 알려주지 더욱더 10권 자 이제 나는 얘들아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 해 어? 다음 지역의 패스는 더 무시무시할 것 같거든 그 그 말 그만해 그만해 음 여기는 조금 더 펀치 기계가 좀 더 맛있네 여기서 탈출해야 돼 어떻게 해야 탈출할 수 있지? 15,000? 15,000? 15,000? 이거 어떻게 모아? 열심히 해봐 말도 안 돼 이걸 이겼다고? 한 마리 더 까봐야겠다 그리고 확실히 힘의 차이 보여줄 때가 됐어 자 3%짜리 신화템이 한 번에 떴어 어? 모임? 이게 가능한 거라고? 펫을 교체해 볼까? 이야 이게 한 번에 뜬다 너무 맛있는데 저것 좀 봐 이것도 해야겠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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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이것도 해야겠다 이것도 아이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거 괴물 좋아요 성공 세계 80름대회가 지금 시작합니다 쇼옥 야 힘줘봐 얼마나 세길래 그러니가 정도 버거 너무 구시라고 생각하는 데에에엥 뭔데? 엄마 미워야 나도 차진이 없어 어떻게 해 힘의 차이가 무려 3배이란 말이야 나 훈련하러 가도 될까? 안 돼 이제 마지막 경기니까 이게 다야? 안 돼 졌어요 얘들아 내가 챔피언 잡는 거 봐봐 자 봐봐 챔피언 한 번에 잡는 거 봐봐 봄 어떤데 봄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중에 팔씨름 챔피언을 뽑아봤는데 너네들 1초 컷이네 별거 아닌걸 오늘 운이 너무 좋았다 펫이 계속 신화가 뜨고 얘 뭐야 야 너 훈련한다고 뭐 될 거 같아? 이게 왜 이 자식 진짜 못 참겠어 최악체들의 싸움을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 쒸앗 좋다 이게 누가 예약자지? 아아 영타 내 손가락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보컬 hesitant 욱 아하 아맹 아하 해도 진감 진 Cuba rendre 미 보 마 롱 롱 거지 빨리 롱 가 ơ треб